잘 지내셨죠? 어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저번에는 소개를 한 번 이거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엠터에 썼던 그 어젯 때문에 300원짜리 과자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 사가지고 근데 지금 보이는 총 5개거든요 원래 이거 말고 나머지 5개가 더인데 10개를 샀거든요 이렇게 샀는데 그 오감장 오감자 양념치킨 막하고 발빵사탕 그 그 설탕 설탕은 아니고 설탕 막 찍어가지고 사탕하고 근데 건빵하고 건빵하고 그리고 이거 한게 더 있었거든요 이거 그거 하나하고 건빵 이거 한게 감자칩 하나 네 티켓 하나 그거 고구마 과자 이거 고구마 과자 하나 해가지고 총 다섯개는 엄마랑 동생이 나눠먹고요 이제 사탕 오늘 이게 10개 샀는데 샀잖아 샀잖아 저번에 이제 어디 사가지고 올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때 사탕은 저희 동생아 엄마하고 나만 어떻게 어쨌든 향기하고 10개 샀는데 이게 10개 사면은 2500원이에요 한게 250원씩 원래는 한 300원이지만 하나만 사면 300원이지만 10개 사면은 50원씩 빠져가지고 저 제품 하나씩 500원이 빠진 재밌죠 오늘 저 25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걸 사가지고 왔는데 10개 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한게 50원씩 빠져가지고 1500원에 빠져서 어쨌든 간에 2500원 주고 산 제품은 오늘은 이 제품을 새로 해드리려고 하는건 아니고 근데 오늘은 오늘은 이 퍼즐을 새로 해드리려고 한건데 이게 150피스 아 150피스 150피스만요 150피스에 150피스에 이제 2000원짜리죠 이렇게 국화 아 국화란다 해바라기 14송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건데 산거는 아니구요 제가 그 얻었다고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 아빠 아시는 분이 집에서 갖고 오신거다보니 얻은거에요 퍼즐을 산게 아니고 얻은거에요 그러다보니 제가 이걸 한번 다 맞춰봤거든요 거의 2시간 좀 넘게 걸린거 같아요 이 작은거 맞추는데 한번 맞춰봤는데 2시간 좀 넘게 걸린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이제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이런것도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다이소가 일반 구체 서점이라든지 퍼즐 이런데보다는 저렴하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이제 나노블럭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어쨌든 영상을 편건데 아까 그거는 과자는 그냥 이미 소개해놓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본거구요 그거는 그냥 해본거구요 나노블럭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서 뭐 저는 산게 아니라 이것도 얻은거에요 퍼즐처럼 똑같이 이거 어쨌든 제가 만든건 아니구요 이제 이제 다른사람이 만든건데 이제 만들어 갖고 온건데 좀 부서졌어요 부서지면서 이 배같은 경우도 원래 이거는 아니었는데 제가 좀 원래 있던거에 좀 더 꾸미다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제가 만든건 아니지만 이거 다 부서다가 잘못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거 그건 내 캐릭터가 그 뭐였나 그 뭐였나 정확히 기억이 이름이 기억은 나는데 이름이 뭔지 생각했는데 무슨 만화영화에 나온건데 어쨌든간에 그게 어쨌든 케이터긴 한데 이름이 좀 까먹네 이름이 까먹네 어디서 왔는데 어쨌든간에 그거 뭐였나 앞에 안에 보면 호파맨도 있고 여기 아까 키키도 있고 어쨌든간에 퍼즐 퍼즐 이런 퍼즐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거고 누구나 퍼즐 세고 있겠죠 이거 말고 저 몇개짜리 더 있긴 한데 원피스인가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큰건데 뭐 어쨌든간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눌러달라 안녕 지켜보겠다 안녕